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nf 구요 오늘 lnf 양분이 나왔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약세시장이 나와줬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충격이 컸죠 전날 미국시장이 굉장히 안좋았고 양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시작하는 개파락이 나왔다 그리고 뭐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해봤자 개별주들 위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한주 흐름만 놓고 보면은 주 후반으로 약세가 강해지는 심리가 계속 죽는 그런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lnf 주주분들도 시장을 대응하실 때 좀 심리적으로 요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구요 여기 댓글 아래에 채널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면은 요런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시고 lnf 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어쨌든 간에 대응주는 다음주 눈치 볼거에요 눈치 볼거니까 그 눈치 보는 동안 뻔하죠 움직일만한거 사실 뭐 테마주 그런 것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쵸 그러면 저희랑 같이 또 테마주 안에서 강한 종목들 주도주가 될만한 종목들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포함해서 안내해 드리니까 한주 그런 시기에는 그런 종목들 매매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수익이 좀 빨리 나는 그 방법이기도 하죠 대응주는 눈치 볼거에요 지금 메인 화두는 cpi 에요 다음주 화요일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죠 3월 14일 그 저녁에 cpi 발표가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금 뭐 빅스텝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빅스텝이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이야기가 돌면은 2차전지한테 불리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치만 cpi의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lnf 최근에 영상 찍을 때 힘을 잠깐 좀 빼자 힘 빼고 조금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lnf 에게 딱 중간 가격은 예 뻔합니다 요 자리죠 늘 저항과 지지로 작용이 되었던 그 가격라인 22만원과 24만원 요 라인인데 대체적으로 2차전지든 뭐 반도체든 시장 분위기가 반반일 때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포지션을 둘 다 중간에 맞춰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cpi의 결과 보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반등 나오거든요 이 패턴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lnf는 딱 중간 라인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에 오늘 뭐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아 방향성이 이제는 위로 보고 가겠구나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 지금은 중간 자리에 주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장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그 분석이 조금 더 주주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양매수는 맞거든요 상업펀드 매도 물량을 제외하면 연기금 투심 보험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외국인 매수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는 보통 양매수 패턴이다 그러면 오늘 개파락이 좀 강해 나왔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가 라인은 22만원이었고 그치만 오늘 시장의 뭐 포인트는 개파락이야 똑같이 맞은 거고 이 다음번에 어디까지 회복을 시켜주느냐 반등을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캔들 색깔이 파란색이다 그러면 개파락을 맞은 다음에 또 밀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이 빨간색이다 아 개파락은 맞았지만 반발 매수 혹은 그 반등의 목적을 두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빨간불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확실히 빨간불을 보여준 종목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얘네들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LNF의 캔들은 거의 뭐 한 5%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한 5.5% 정도 되겠지만 5% 정도라고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4만원 결국 라운드 피규어 두 개거든요 그쵸 LNF는 만원 단위로 움직인다거나 2만원 단위로 움직이거나 요 두 개 중에 그냥 한 케이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시가가 23만원 구간에서 그냥 심플하게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24만원을 뭐 뚫어도 그만 못 뚫어도 그만 왜냐 화요일날 CPI일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23만 4천 5백원 중간 라인이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23만원 지켜주는 게 좋겠죠 똑같은 중간 자리다라고 해도 상방 쪽에 포지션을 둔다라고 하면은 24만원의 부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뭔가 얘네들이 CPI를 LNF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은 좀 보수적으로 그 화요일날 저녁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화요일 그 오후 시간까지는 눈치를 볼 거니까 그때 뭐 최소한 25만원부터 22만원 요 가격 라인에서만 좀 위치를 해주고 그리고 CPI 발표 나오면은 그때 주가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나와주면 되겠죠 CPI가 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앞자리가 5로 바뀐다 그러면 반도체 애들이 반도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잠깐 쉬겠죠 근데 CPI가 지난달처럼 예상치보다 뭐 더 안좋게 나온다거나 혹은 예상치 정도 나온다거나 그러면 2차전지가 주도권을 좀 어느정도 다시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정도로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라인은 심플했고 LNF에 늘 그 패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만들어진 요 양봉 캔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결국 그 진짜 방향성은 화요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흐름이죠 지루한 흐름이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뭐 함부로 내가 아 CPI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거기다 비중을 때려박는 포지션을 잡는 거는 늘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링크 댓글을 달아 드리니까 누르고 오셔가지고 여기 무료체험 종목 저희랑 같이 다음주에 매매하시면은 다음주 또 테마주의 시장이니까 같이 변동성 있는 단기 매매하셔서 여러가지 수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파이팅 해야죠 네 이런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23년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흔드는 구간들에 너무 멘탈 흔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